전성기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래 보이는 좌우개가 내 아지트야 보조 엔진의 출력이 약해서 좀 흔들릴 거야 무릎 맞잡아 아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아..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방벽이라고 하기엔 취약한 느낌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곳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이려나? 아마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구성될 거야 큰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콜로니와 연락할 방법은 임무한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아담, 거리가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숨어있는 건 아니죠?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이야 나름의 사정이요? 아리안실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브, 여기야 이제 거의 왔어 어이, 라인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어르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또 보자고, 라인 모은을 빈다 여긴 기억을 안 짜는 공간, 맞죠? 예, 리안들 이곳 아리안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약한 공간, 맞아요 위프를 scène 우 myster seç임 HYEN 오호 손님들이 오셨군 아사들 오겟아 자이온의 선지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잠깐 실례하겠네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코어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 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코어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코어를 융합하면 마스트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트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지표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기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 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퍼셀을 부탁하네 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군요 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군요 이브, 릴리 이브, 릴리, 이쪽이야 으아... 깜깜해 어두운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아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제건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아,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수만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마니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잖아. 아하, 아직은 능력이 미쳐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입. 보기 시작하기 높 Want Trans тому including New Year by The Orange 히스프ím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